네 아주 이쁜 1.5룸이네요 4천에 50에 관리비 6만원입니다 4천에 50에 관리비 6에 1.5룸이라 그래서 좀 살짝 비싼거 했는데 방이 너무 이뻐요 방이 크기도 괜찮고 방이 되게 이쁩니다 일단은 여기 신발장 보시면 여기 신발장 아래에도 불이 들어오고 신발장 이쁘고 방도 되게 이쁩니다 왠지 이거 허위매물 사진에 쓰일 것 같은 느낌 있는데 일단 저 에어컨 있는 데서 이쪽까지가 2m 80이고요 여기 분리된 공간에서 여기 분리된 공간에서 저 창문까지가 3m 90 거의 4m가 나옵니다 일단 침대도 옵션인 것 같고 여기 옷장 하나 반이네요 여기는 이렇게 수납장이고 수납장 하나 옷장 하나 옵션은 풀옵션 TV까지 풀옵션이네요 어이 땡기네 집이 아주 누가 봐도 이쁜 집이네요 주방 공간은 방이 한 절반 정도 어차피 이렇게는 똑같을 거고 주방은 여기서 여기서 뭐 이렇게도 한 번 재볼까요 여기서 뭐 거의 근데 절반 정도 될 것 같은데 2m 조금 넘네요 여기 분리된 문에서 싱크대 튀어나온 여기까지가 2m 정도 됩니다 네 아 화장실도 깔끔하고 이쁘고 방은 되게 이쁘네요 오우 좋다 가격을 떠나서 집이 너무 이쁜데 아 좋네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gak 네 아 네 감사합니다.